작곡마 스님의 곡을 받아서 맨 활약 중에 구예림 가수와 준비를 해보는데 원인곡을 지금 열심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7년 후되면 서울중앙무대에서 지출해서 아마 좋은 히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분은 죽두기는 노래는 아닙니다. 이분도 원래 죽두기는 춤인데 춤 백백사가 이번에 노래로 전환했는데 어떤 무대가 될지 2주가 축복된 가운데 구예림의 무대에 함께하느라 사랑이 있네 왔어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시간 되세요. 사랑이 왔어 사랑이 왔어요 내 가슴에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아랍의 꽃뇌처럼 꽃뇌의 아비처럼 당신이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좋아 좋아한다고 사랑 사랑한다고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한 노래가 내 가슴에 사랑을 사랑한다고 내 가슴에 사랑을 사랑한다고 사랑 사랑한다고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사랑의 꽃뇌처럼 사랑이 왔어 사랑이 왔어요 내 가슴에 내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바람의 꽃잎처럼 내 아이처럼 당신이 바람의 꽃잎으로 좋아 좋아한다고 사랑이 바람한다고 당신이 바람의 꽃잎으로 내 가슴에 내 사랑을 빌려 사랑이 바람의 꽃잎으로 사랑이 바람의 꽃잎으로 사랑이 바람의 꽃잎으로 당신이 바람의 꽃잎으로 행복하게 바람의 꽃잎으로 당신이 바람의 꽃잎으로 사랑이 바람의 꽃잎으로 사랑이 바람의 꽃잎으로 사랑이다 마이크를 두고 가시죠 사랑이 바람의 꽃잎으로